김치순대 대창피순대 사창피순대 야채찹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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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ml England 고춧가루 말국수 머리뽕이 300g에 5천원, 머리 한쪽에 12,000원 되겠습니다. 소파만 빼고요. 이런 거 다 빼세요? 운동은 원래 많이 안 나갑니다. 팔거리가 300g에 150g에 100g에 100g에 100g을 넣고 고추다. 소시지 1t에 100g을 넣고 소시지 1t에 100g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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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g을 넣어 고춧가루 설탕 송대국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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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안아가면 네, 2개 안아가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희는 머릿고기를 직접 삶고 시그마 해체를 해요 샘을 받아다가 이렇게 삶아가지고 기름 같은 거 털 같은 거 다 제거해서 소름장에 나가요 보다시피 제가 털 제거하는 게 다 털을 제거하는 거예요 털하고 이물질을 하고 이건 다 이물질을 버리는 거예요 하얀 거 보이죠? 얘가 기름이에요 기름 비계살은 손님들도 좋아하시는데 기름은 어떻게 보면 먹으면 안 좋으니까 기름을 다 제거합니다 다 기름이에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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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계는 다 제거해서 버립니다 고춧가루 갑니다 하얀登録 수영 식감이 그렇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아 예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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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당근이 얼마씩 팔아요? 머릿고기는 300g에 5천원씩 팔고요 머리 한쪽이 12천원 하나에 12천원입니다 300g에 5천원 하나에 12천원 한쪽을 쐈을 때는 귀는 하나에 2천원씩 몇 개 드려요? 귀 하나요? 쓸어드릴까요?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순댓고기 다 넣었어요 순댓고기를 넣은 거 아니에요 순댓고기 네 맞아요 기름 다 제거해서 순댓고기 찹쌀가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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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둠순대 맛보기 허리 식사 야채순데 마늘 흐린들을 위치로 물을 부어주고 소금 소금 감사합니다.